시작합시다. 탈락. 밑에다가 쓸까? a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첨가. 없었는데 생겼어. 축약. 둘이 만나서 하나로 됐어. 밑에다가 또 써볼까? 탈락. 마이너스 1. 첨가. 플러스 1. 축약. 두 개가 하나 됐으니까 마이너스 1.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의문의 개수가. 교체는 왜 안 썼어요, 쌤? 교체는 변동이 없으니까요. 의문의 탈락. 이제 또 체크하러 갑시다. 두 의문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는데 출제의 빈도로 따지면 자음군 단순화가 제일 많고요. 모음 탈락이 그 다음, 자음 탈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되겠지. 시작합시다. 자음군 단순화 할 때의 이 군자가 무슨 군자냐? 물이 군자예요. 물이. 때지어 있다. 군중 할 때. 군이에요. 자음이 물이 지어 있는 거. 우리말 초성, 종성, 종성에서 자음은 초성하고 종성에 쓰이는데 자음이 물이 지어 있는 애들은 종성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의문 몇 개? 한 개. 얘 의문 몇 개? 한 개. 이거 의문 몇 개? 한 개. 이거 의문 몇 개? 한 개. 이거 의문 몇 개? 한 개. 이중 모음 한 개. 이거 의문 몇 개? 두 개. 의문 몇 개? 세 개. 의문 몇 개? 네 개. 의문 네 개야 이거. 근데 실제 발음이 될 때에는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의문이 세 개. 네 개에서 세 개 됐다고. 탈락이고. 자음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안 돼. 소리 다 안 낸다고. 하나만 내잖아요. 달.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사열면 웃기고 있네. 그냥 삼이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개수는 좀 기억해 두시라. 음절의 끝소리에. 음절의 끝소리. 종성이. 겹받침이 올 때에는 두 개 중 하나가 탈락되고 이 중에 하나로 발음이 됩니다. 밑에. 앞에 자음이 소리나는 경우가 있고 뒤에 자음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지.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 앞에 게 자음 되는 건 양이 엄청 많죠. 뒤에 게 소리가 나는 거는 몇 개 없지. 그러면 어떻게 자꾸 요령불이라고 조금 있는 거 외우고 나머지는 앞에 거려니? 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나? 그래서 자 보세요. 막 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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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먹어가 있으면 뒤에 게 발음이 된다고 퍼먹어가 뒤에 있으면 뒤에 게 발음이 된다고 퍼먹어 됐습니다. 퍼먹어 당연히 어때요? 시험 문제는 예죠. 유의해야 할 겹받침의 발음 밥 발 밥 자 체크 자음 앞에서는 밥이다. 자음 앞에서는 무슨 말이냐? 르브 밥 밥 밥 자음 앞에서는 자음 앞에서는 자음 앞에서는 밥입니다. 자 그럼 모음 앞에서는요? 얘 어떻게 발음해요? 발 바 모음 앞에서는 그냥 연음하면 되지. 이렇게 다음 널 넓 체크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경우만 넓이고 나머지는 다 널이야. 널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넓게 벌리다. 이때는 넓게 벌리다가 아니라 넓게 벌리다. 이렇게 발음을 할 거예요. 다음 용언의 어간 르그 용언의 어간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순간 동사 동사 형용사라는 얘기죠. 동사 형용사에서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의 르그는 르로 발음을 합니다. 르그는 대신 그로 시작하는 어미에선 르로 발음합니다. 르그가 그로 르그가 그로 르그가 그로 르그가 그로 시작되는 앞에서는 리울로 발음합니다. 맑게가 아니라 맑게 맑고 일게 일고 옛날에 무슨 화장품이었지? 깨끗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이런거 있었는데 그렇다고요. 그것도 너무 옛날 것 같은데 패스 다음 자음 탈락은요. 르 탈락과 흐 탈락이 있고 얘네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볼게요. 놀 더하기 는 하면 노는 놀새 노새 살니 사니 라고 쓰고 발음이 어때? 똑같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근데 절대 학교 시험에 표기와 발음이 리을 탈락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합니다. 절대 그 말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쓸 거냐면 리을 탈락은 이 말을 쓸 겁니다.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합니다. 이 말을 쓸 거라고요. 음운의 결과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합니다. 자, 히읗 탈락 볼게요. 쌓이다 조음 많이 달아서 어떻게? 발음을 할 때 전부 다 쓸 때 있었던 히읗이 탈락되어 있지. 그쵸? 하지만 쓸 때 어떻게 써요? 쌓이다 이렇게 써? 아니지. 히읗 살려놓고 쓰잖아? 히읗 살려놓고 쓰죠. 히읗 살려놓고 쓰죠. 표기와 밑에다가 써볼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학교에서 시험 문제인은 이런 말 쓰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나올 겁니까? 위에 거 그대로지.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음운의 결과에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이게 선지의 말로 있어. 말로. 이렇게. 말로 있어.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라.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모음도 탈락해요. 그렇지. 자음도 탈락하는데 모음도 탈락하죠. 의 탈락 아어 탈락 아어 탈락은 다른 말로 동음 탈락 이렇게도 표현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동음 탈락 이렇게 표현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의 탈락 어간 끝에 모음 의는 어간 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얘도 동사 형용사 이야기인 거구나. 동사 형용사에서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으로 끝나 그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탈락한대요. 쓰어라 써라 의 탈락 따르아 따라 의 탈락 쓰었다 썼다 의 탈락 잠그아 잠가 의 탈락 김치를 담그아 김치를 담가 으 탈락 수돗물을 잠그다 잠그아 잠가 으 탈락 됐을까요? 질문 탈락된 상태로 쓰죠. 탈락된 상태로 쓰지. 탈락된 상태로 쓰죠. 탈락된 상태로 쓰지. 그러면 얘는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 거지. 반영한 거지. 써라라고 쓰고 써라라고 읽잖아요. 쓰어라라고 쓰지 않잖아. 그러면 또 위에다가 간단하게 씁시다. 아 의 탈락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군요. 라고 하나 써놓으면 되지. 가 굳이 두 번 쓸 필요 있나? 한 번만 쓰면 되지. 거기서 한 번만 쓰면 되지. 아 아 아 어 어 어 두 번 있으면 한 번만 씁시다. 가 아 서 가서 서 어 서 서 아 아 두 번 있는데 한 번만 쓰죠. 서 어 두 번 있는데 한 번만 쓰지. 됐을까? 자 질문 앞에 아랑 뒤에 아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 간에 아랑 어 미에 아랑 누가 없어지는 걸까?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탈락인데 내키는 대로 어떨 때는 앞에 거 어떨 때는 뒤에 거 그러지 맙시다. 자 여기 보세요. 쓰어라에서 으 없어졌지. 으는 어간에 있어. 어미에 있어. 어간에 있지. 어간에 아가 탈락하는 겁니다. 앞에 게 탈락하는 거야. 앞에 게 탈락하는 거야. 어간이 탈락하는 거야. 어미 있는 게 탈락하는 게 아니라 어간에 있는 게 탈락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지. 그래서 빨간색 네모 흐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건 요 말이 중요해요. 흐 탈락 됐고 옆에 거 요 정도의 센스를 보여주시면 돼요. 뭐를 센스냐 이거지. 서 계셨다는 서 더하기 어이구야. 서 더하기 어야. 따라는 따르다 더하기 아고 잠갔다는 잠그 앗다 요렇게 나눠서 더하기로 구별할 수 있으면 끝이지. 서어 어 어가 두 갠데 한 번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니은이죠. 따르 아 따라 으 가 없어졌지. 기억이죠. 잠그 앗다 잠 갔다 앞에 있는 으 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기억이지. 요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하지만 공통점은 이 셋 다 모음 탈락이다. 고정도 기억 뒷페이지 38조 오케이 의문의 첨가 볼 거예요. 의문의 첨가 의문의 첨가는 옆에다가 쓸까? A 어머니 A가 뭐야 원래 없던 자리에 뭔가 새로 생겼습니다. 의문의 개수 플러스 1 한 개 늘어났어요. 이거지. 여기 있네요. 두 개의 의문이 만났을 때 원래 없던 의문이 추가되는 현상 누구 얘기합니까? 니은 첨가 이야기합니다. 니은 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됩니다. 라고 해놨는데 네 옆에 있는 그림도 너무 잘 돼있지만 그냥 저도 제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요렇게 글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얘가 뭐여야 돼? 합성어나 파생어여야 돼. 합성어 이거나 파생어여야 돼. 그러니까 의미상 요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돼. 요게 1번 조건 2번 조건 앞의 말에 받침이 뭐든 상관없어. 무조건 있기만 하면 돼. 뭐든 있기만 하면 돼. 있을 유자 써놓은 거예요. 있기만 하면 돼. 세번째 조건은 뒤에 글자가 이 반모음 이라고 했는데 고민하지마. 이 야 여 요 유 요렇게 그냥 써놓으세요. 이 야 여 요 유 로 시작해. 그럴 때 4번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돼서 니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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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할게요. 식용 유 라고 되어 있죠. 식용 더하기 유 나눌 수 있지. 1번 OK. 앞에 받침이 있죠. 2번 OK. 뒤에 거 이 야 여 요 요 로 시작하지. 3번 OK. 그러면은 이거 최종 발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식 용 뉴 이게 최종 발음이라고? 그럴리가. 시 연음 해서 경 뉴 얘가 최종 발음이다. 됐을까요? 네. 지저분한 단어 하나 알려줄까? 여기 갈비뼈를 늑골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얇은 막이 있어 그것을 늑막이라고 해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뒤에다가 염자 붙여주면 되지. 늑막염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늑막염이에요. 자, 늑막 더하기 염이지. 1번 OK. 앞에 글자 받침 있죠? 2번 OK. 뒤에 이 야요요요요로 시작하지. 3번 OK. 그럼 니은 첨가하셔야지. 늑막염 늑막염 그드부디에 늑음이 오면 어때요? 바꿔야지. 비음화에 의해서. 그래서 늑막염 어? 그드부디에 늑음이 또 오고 있지. 비음화 또 해야지. 늑막염 이게 맞는 발음입니다. 이게 맞는 발음입니다. 이게 맞는 발음. 늑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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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늑막염 이게 맞는 발음입니다. 선생님 저 정도면 예외로 있을 것 같은데요. 예외에 없어요? 이게 맞는 발음이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거 한 번만 더 씁시다. 밭 이 랑 밭 더하기 이 랑 밭에 있는 이 랑 합성어져? 1번 OK. 앞에 받침 있지? 2번 OK. 뒤에 거 이 야요요요로 시작하죠? 3번 OK. 그러니까 니은 첨가 일어나야 돼. 일단 끝소리 먼저 하라 그랬지. 밭 이 랑 세 가지 조건 전부 다 갖췄죠? 밭 니 랑 비음화 조건 되죠? 최종 발음 밭 니 랑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최종 발음이다. 라고 확인하셔야지. 밭 니 랑 밑에 니은 첨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 뒤에 일어나면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 더하기 약이니까 물약 르 느니까 르르 물약 이렇게 발음하는 건 뭐 어렵지 않지. 밑에 사이소리 현상인데요. 빨간색 네모 얘도 학교 프린트 과연 학교 프린트에 얘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예요? 됐을까? 자, 이거는 그거야. 사람들의 발음에 표기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발음합니다. 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왜 이렇게 발음하진데 너무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발음에 표기를 맞추는 거야. 이게 조금 특이한 현상이에요. 발음에 표기를 맞추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쓰겠지. 그쵸? 자,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10명 중에 10명 전부 다 초불, 초불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 뭐라고 발음해요? 촛불 이렇게 발음을 하지. 이렇게 된소리 아까 4개 했었잖아. 그쵸? 거기에 이 조건이 있어? 없어. 미치겠네.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큰일났네. 이거 좀 맞춰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다 뭔가를 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의미상으로 봤더니 촛불은 초엘불이야. 초엘불이야. 꾸며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무엇무엇의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조상님들이 시옷을 썼었어요. 초엘불이니까 중앙 여기 시옷 써주자. 라고 된 거야. 근데 이게 완전 기가 막힌 거야. 왠지 볼까?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드부디의 예사소리 된소리로 우리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표준 발음이 초 뿔 초 뿔 둘 다 표준 발음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거 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얘를 다시 설명할게. 길 더하기 가 하면 길 가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발음을 해? 길까 길까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럼 이제 시옷 써주기로 했었지. 근데 쓸 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냥 냅둬. 이렇게 초 더하기 불처럼 초불인데 사람들이 자꾸 촛불촛불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초의 불이었었다. 아 조상님들 의에 해당되는 시옷 써줬었었지. 시옷을 쓰고 그러면 촛불 디귿 발음 냈는데요. 좋았어. 그러면 둘 다 표준 발음이야. 주의하셔야 돼요. 둘 다 표준 발음이야. 이렇게 초와 불이라는 단어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서 지도 소리가 나고 뒤에도 된 소리로 바꿔주고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 나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이에 더하기 몸 있지 오늘 3월달이죠? 치과 가야 되는데 어릴 때 때우나서 금으로 싸놨었던 이 금잎발이 파라멜 먹다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밑에 치과 가가지고 더 씌우는 거 안되겠는데요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 여기 심으러 가야 되는데 3월달 가기로 했는데 전화해야겠다 2 더하기 몸이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발음 이렇게 쓰죠 그렇지만 사람들 어떻게 발음한다 잇몸 잇몸 하면서 세상에 없던 니은 생겨났죠 그래서 얘도 의미상 이의 몸이야 그래서 시옷 써주기로 했지 코 더하기 날이야 그러면 어떻게 코날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발음해 콧날 콧날 이렇게 발음하죠 소리에 코와 날이라는 안 써도 돼 그냥 설명하는 거야 코와 날 사이에 콧날 콧날 미은음이 덧났지 그 니은이 사이소리고 사이소리를 표시하기 위해 시옷 써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소리에 표기를 맞추는 거라고 소리에 표기를 맞추는 거라고 소리에 표기를 맞추는 거라고 소리에 니은 때문에 표기 시옷을 써주는 거라고 다음 깨 더하기 입이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깨 입 이렇게 써야 돼 그렇지만 우리 모두 에블바리 다 같이 뭐라고 발음합니까? 깻잎 깻잎 이렇게 발음을 하죠 어떤 니은 니은음이 덧난 거지 니은 니은이 덧난 거지 니은이 덧난 거 아니야? 사이소 써주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 목표가 지금 이제 5kg 남았었는데 딱 5kg 빼놓고 일주일 동안 유지한 다음에 삼겹살 먹을 건데 깻잎 상추 절대 손도 안 대고 오로지 고기만 먹을 거야 소금 찍어가지고 내 뱃속에 야채 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정리합시다 사이소리 현상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합성명사가 될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거나 1 요게 1이지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2 요게 2번이죠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3 밑에 게 3이지 이러한 경우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된소리내기나 니은 첨가와 달리 동일한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기도 때문에 규칙이 아니라 현상이라고 합니다 늘 일어나는 건 아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반모음 첨가 자 오케이 별표 최근 요 인근 학교에서 이제 유행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사이에 반모음 첨가 좀 꽂힌 것 같아 이렇게 밑에 볼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와서 두 개의 모음이 연속이 될 때 모음과 모음 사이에 반모음 이가 생겨서 발음이 됩니다 라고 해놨는데 말 두렵게 어렵게 해놨네 자 저는 또 요렇게 표현할 거예요 음원축약이 아니라 여기 반모음 첨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반모음 첨가에 대해서 쓰는 거다 라고 확인을 해서 반모음 첨가 이렇게 쓸 거예요 자리가 없나 네 한번 구겨서 써보겠습니다 이 외 위 다음에 어가 올 수 있어요 이 외 위 다음에 오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어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되어 이런 거 땅을 기어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밥 먹었어? 아니 오 있잖아 그쵸? 아니 오 땅을 기어 사람이 되어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기에 반모음 이가 첨가가 돼서 이 어를 여로 발음한다고 이 오를 요로 발음한다고 이게 반모음 첨가라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오세요 피어 요거 하나로만 설명할게요 피 더하기 어지 이 다음에 어 붙었죠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 피어 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이 어 어 앞에 반모음 이가 첨가가 돼서 얘를 여로 발음한다고 피여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요 오해하면 안 돼 어가 여로 바뀌었네요 교체죠 아니야 어는 단모음이고 여는 이중모음이거든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라고 우리 처음 페이지에서 했었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인가? 거기서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교체가 아니라 첨가라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돼 어 여기다가 쓸게 돼 어 왜 다음에 어 왔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돼 어 앞에 반모음 이가 첨가가 돼서 얘를 여로 발음한다고 그래서 돼 어 돼 여 라고 발음을 한다고 다시 어가 여로 됐네요 교체죠 아니야 반모음 첨가야 그게 중요한 거야 됐을까? 그래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 문제에 잘 나온다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모음 첨가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을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 피어 피역 뭐가 맞아요? 얘도 둘 다 표준 발음입니다 둘 다 표준 발음 이렇게 다음 밑으로 나올게요 거센 소리 되기 현상 거센 소리 이런 푸트크츠 어때? 좀 쎄 보이나 내가? 거센 소리 흐와 그드브즈가 만나면 크트프츠가 됩니다 라고 해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드브즈가 그드브즈가 흐를 만나면 크트프츠가 됩니다 근데 흐는 그드브즈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때도 거센 소리 되기 이때도 거센 소리 되기 다 일어납니다 크트프츠 듣는 것들 낫고 흐 그가 합쳐져서 크 자 보세요 그렇게 오지 않던 소년이 이렇게 얘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느 흐 드 어 느 요 순서대로 읽고서 발음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어머 틀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안 턴 안 턴 요렇게 발음이 되는 거 얘를 거센 소리 되기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됐고 됐고 옆에 중요한 얘기 나왔으니까 12번부터 15번까지는 같이 한번 풀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촛불은 촛불은 사실 원래 뭐 더하기 뭐였어? 촛불 이었었죠 앞의 말이 무엇으로 끝났어? 오 모음 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일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쓸까? 촛불 촛불 둘 다 표준 발음입니다 잇몸은요 이 더하기 몸이었었지 올바른 발음은 뭡니까? 니은 첨가 니은으로 사이소리가 들어간 잇몸 요게 맞는 말이지 되어는 되어 되여 모두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밑에다가 또 쓸까요? 되여라고 발음했다라고 하면 반모음 이 첨가된 현상 피어는 피어로 발음하고 피여로 발음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둘 다 표준 발음이라고 했었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거센 소리 됐고 싫다 오케이 20번만 한번 할게요 옷 한 벌 끝소리 규칙 먼저 하라 그랬지 옷 한 벌 우후 드흐가 만난다 트로 바뀌어야지 오 탄 벌 요게 맞는 발음이 되었죠 괜찮을까요? 됐고 그러네 뒤에 어때 이제 현상이 나타나있죠 일단 정지 끌어낸 손